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요즘 재밌게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있어요. 나의 해방일지. 바쁘디 바쁜 현대의 사람들이 한 줄기의 빛을 찾아가는 삶의 애환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탈출구를 찾아가며 해방의 날을 기다립니다. 김지연이 맡은 역 연미정은 산해동호회로 해방클럽을 만들죠. 주변 동료들은 그것을 우수워하며 뭐하는 동호회냐고 물어봅니다. 연미정은 해방이라고 말하며 시선이 높은 곳으로 가며 저쪽을 뚫는 것이라고 하죠. 나에게 있어 해방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헤르만 에스의 데미안입니다. 어쩌면 싱클레어에게 있어 해방은 바로 데미안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란츠 크로마와 같은 혼돈을 만나서 해방을 고민하는 이야기, 데미안. 함께할게요. 헤르만 에스 지음, 서상원 옮김, 스타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방을 꿈꾸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두 개의 세 개 나이는 열 살. 고향의 라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에 내가 체험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로 하겠다. 이야기를 하려니 그 당시의 추억들이 질풍에 불려오듯 내 가슴에 파고든다. 슬픔과 즐거움, 두려움 등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쳐 내 몸을 흔든다. 그야말로 다양했던 지난 날의 꿈이다. 어둠 침침한 뒷골목, 화려한 건물, 시계탑, 그 시계의 소리, 여러 사람들의 얼굴 등이 내리에 되새겨지고 아늑하고 따뜻한 방이나 유령이라도 나을 것 같은 음산한 방 꽤나 역한 냄새를 풍기던 토끼집 그 토끼를 기르던 하녀 약을 달이는 냄새나 말린 과일 냄새가 코를 찌르던 부엌이며 헛간등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거기에는 두 개의 세계가 한 대 얽혀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양쪽 끝에서 낮과 밤이 찾아오는 것이었다. 한쪽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여기에는 양친 밖에는 살고 있지 않았다.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 엄격한 가풍, 광명과 청아한 공기 등이며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품행도 격조가 높았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아침 예배와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그 세계이며 크리스마스에 축하 파티가 열리는 것도 역시 그 세계였다. 거기에는 미래로 통하는 직선적인 길이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지혜가 있었다. 그러므로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절제가 있는 생활을 하려면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세계는 내 집 한가운데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동떨어진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으며 장례성이나 요구도 달랐다. 그 제2의 세계에는 하녀와 소년이 살고 있었으며 괴기한 이야기와 스캔들이 그치지를 않았다. 너무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히는 일 뚱구름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다. 그 세계에는 도살장도 있고 형무소도 있다. 고주망태가 된 주정뱅이가 있는가 하면 아낙네들의 귓따가운 입씨름도 있다. 외양간에서는 암소가 새끼를 낳고 마구간에서는 늙은 말이 쓰러진다. 이야기라고 하면 강도나 살인이나 자살에 대해서 짓거리는 것뿐이다. 처절하고 광포하고 잔악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바로 코앞에 있는 집에서도 그렇고 누우면 뒤통수가 닿는 뒷집에서도 그렇다. 그런 사건들이 흔해 빠졌으니 예사로워져서 길바닥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보는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경찰관의 순찰이 그칠 사이가 없는데도 뒷골목에서는 불량배들이 판을 친다.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퍼마시고 여편내를 때리는 놈도 있다. 저녁때가 되면 둑을 무너뜨린 물살처럼 여공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다. 마술을 걸어 멀쩡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는 노파도 있다. 숲속에는 산적들이 우글거리고 남의 집에 불을 지른 놈이 경관에게 붙잡혀 가기도 한다. 이처럼 더럽고도 무섭고 냄새 나는 곳이 제2의 세계이다. 그러나 내가 거쳐하는 방은 냄새 나는 그 소용돌이 밖에 있었다. 그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집에 돌아가면 평화와 질서와 안녕이 있고 의무와 양심 관용과 사랑이 있다. 그것은 멋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 고막이 찢어지도록 시끄럽고 음산하며 폭력이 난무하고 잔악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멋있는 점이었다. 그런 것이 어째서 멋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세계에서 한 걸음만 건너뛰면 어머니의 품속으로 도망쳐 갈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 멋있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묘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동떨어진 두 개의 세계가 서로 이웃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얽히고 설키여 한데 접쳐져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우리 집 하녀인 리나가 그렇다. 저녁 기도를 올릴 때면 그녀는 양친이 거쳐하는 방문가에 앉아 깨끗하게 씻은 손을 새로 다려서 허리에 두른 앞치마 위에 포개해 올려놓고 맑고 높은 목소리로 제법 가락을 빼어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럴 때에 리나는 완전히 양친의 세계에 우리의 제1의 세계에 질서와 평화가 있는 밝은 세계에 속해 있다. 그러나 곧 그 뒤 부엌이나 장작을 쌓아둔 광 같은 데서 머리가 없는 괴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부족관 앞에서 이웃 아낙네들과 싸우기도 한다. 이때는 아주 딴 사람이 되어 전혀 다른 세계 즉 제2의 세계에 속해버리고 비밀의 배일성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뿐이 아니라 이 겹쳐진 양극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랬으며 내 경우가 특히 심했다. 분명히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고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내 양친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어디로 눈을 돌리건 어느 쪽으로 귀를 기울이건 도처에 이와 같은 별도의 세계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양심의 가책이나 불쾌감 불안감 같은 것을 느낄 때가 가끔 있었지만 어쨌든 나는 이 제2의 세계에 속해 있는 셈이다. 아니 속해 있는 셈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에 상주하는 사람인 것이다.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감으로 가슴을 쬐 때가 있는 반면 이 세계에서 산다는 데에 어떤 보람마저 느끼기도 했고 여기에서 밝은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어딘가 모르게 지겹고 살맛이 안 나는 나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자주 있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양친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 밝은 세계에서 순수하고 질서정연한 생활을 보내는 데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세계로 가는 길은 멀고 거기에 도달하자면 우선 여러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 어려운 테스트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곤란한 것은 이 길을 걷자면 언제나 캄캄한 또 하나의 세계 곁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 곁을 지나다가 자칫하면 캄캄한 세계에 빠져들어 어두움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버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밝은 세계로 가려다 발을 헛디뎌 어두운 세계로 굴러떨어진 사람들의 입맛 쓴 경험담을 나는 여러 번 들었다. 제2의 세계에 걸려들어 탕하가 되어버린 아이들에게는 자기네의 아버지 곁으로 즉 선으로 복귀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 있었다. 과연 그렇다.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느낀다. 그래도 내 마음은 악인이나 불량배가 날뛰는 어두운 세계를 동경할 때가 있다. 그것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지만 어두운 세계에서 비뚤어진 삶의 그늘 속에 묻혀있던 탕하가 올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것을 나는 퍽 섭섭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입 밖에 내어도 안 되고 생각해도 안 될 일이었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예감으로서 하나의 현실적인 가능으로서 가슴 밑바닥에 깔아놓고 있을 생각할 때도 어둠 컴컴한 뒷골목이나 요리집 같은 곳에 변장을 하고 출몰하거나 두 팔을 흔들고 정정당당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지만 설마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내 방에 나타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누나들도 밝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들의 인품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았다. 나보다도 인간미가 있고 품행도 단정하여 밝은 세계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으로서의 결정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따지고 보면 얼빠진 짓을 곧잘하고 또 어딘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그 얼빠지고 모자라는 것이 나만큼 깊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녀들의 결점이 내 경우와는 아주 다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악과의 접촉에서 얻는 고통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 어두운 세계가 그녀들보다 훨씬 가까이 내 곁에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다. 누나들은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양친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나중에는 반드시 싸움을 먼저 건 것은 내 쪽이니 누나들과 싸운 죄는 내게 있다고 빌었다. 이것은 내 양심 이상의 어떤 도덕규범 같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누나들을 모욕하는 것은 양친과 선과 권위를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의 양다리를 걸친 나는 딱지가 붙은 불량배들한테는 거리낌 없이 짓거릴 수 있어도 아 누나들에게는 털어놓지 못할 비밀이 많았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상쾌한 날에 누나들의 놀이 상대가 되어 얌전한 동생인 치아는 내 모습을 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멋있는 일이었다. 그럴 때 나는 정말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천사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된 내 덕분으로 누나들도 무슨 여신이라도 된 듯한 얼굴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추억이 되어 있다. 달콤한 행복의 꿈맛이 아마 이러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런 시간 그런 날이 흔히 찾아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내게는 감미로운 이 꿈맛을 보는 것과는 정반대의 날이 많았다. 처음에는 얌전한 체 하면서 사이좋게 놀아보려고 사념이 없는 마음으로 누나들과 만나는데 어쩌다가 물론 내가 먼저 그녀들의 비위를 건드려 놓지만 어쩌다가 말다툼을 하다 보면 그 입씨름이 크게 번져 싸움판이 되고 만다. 화가 나면 나는 신성 불가침인 그녀들이기는 해도 지독한 욕을 마구 퍼붓는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건 너무하다. 누나들한테 이런 욕을 하다니 하고 부젓가락으로 가슴을 지지는 듯한 양심의 가책을 봤지만 하던 욕을 마저 깨끗하게 끝내버리고 만다. 그러고 나면 후회와 통안이 얽힌 어두운 시간이 찾아 든다. 그 다음엔 내가 잘못했다고 누나들한테 빌어야 하는 슬픈 순간이 다가온다. 그것이 지나면 다시 밝은 세계에서 한 줄기의 광명이 비치고 모순과 회오가 없는 조용하고도 가슴에 가득 찬 행복이 찾아와 잠시 동안 좀 길 때는 몇 시간 가려 내 곁에 머물러 준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시장의 아들과 국가 임야를 관림하는 영림 주임의 아들도 나와 같은 클래스였는데 그 애들은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모두가 고집 꽤나 부리는 개구쟁이들이지만 공인된 선의 세계에 속하는 아이들이다. 이미 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나도 그렇다. 내가 친구로 사귄 애들은 그들뿐만이 아니다. 라틴어 학교가 아닌 일반 소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고 있던 근처의 아이들하고도 가깝게 지냈던 것이다. 그들 가운데의 한 아이 나는 나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날 오후 공부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내 나이는 아마 만 열 살을 몇 달 가량 넘어섰었다고 생각된다. 이웃의 두 소년과 함께 다른 박지를 하면서 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보다 몸집이 큰 아이가 끼어들었다. 나이는 열 세 살 가량으로 성격이 난폭한 소년인데 일반 소학교에 다니고 있는 양복점 주인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이름난 주정뱅이다. 때문에 이웃간에서도 소문이 좋지 못했다. 이 프란츠 크로모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격이 괴팍하고 사나운 놈이다. 그러니까 우리들과 한패가 된 것이 고마울 리가 없다. 나이에 이비의 키가 크고 몸집도 큰 그는 벌써 어른 티가 났고 공장의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나 말투를 흉내 내곤 했다. 우리 셋은 그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강둑을 내려가서 다리 밑에 몸을 숨겼다. 아치형으로 되어있는 다리 근처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사용하다 버린 폐품이었다. 유리 조각이나 녹슨 세부치 부서진 의자 경대 철사가 풀어져 나간 들통 등이 양쪽 강가의 교각을 반 이상 이나 메우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아직 사용할 만한 물건들이 덜어 눈에 띄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그 폐품 더미를 해치고 쓸만한 것을 찾아내어 그에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크로머는 우리가 주워온 것을 날카로운 눈으로 슬쩍 훑어보고는 호주머니 속에 쑤셔넣던가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나비나 노세나 구리같은 쇠부치가 없는가 잘 찾아보라고 했다. 그런 것은 모두 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짐승의 불로 만든 낡은 빛도 마찬가지다. 난 크로머와 함께 있는 것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싫었다. 기회만 있으면 달아나고 싶었다. 그것은 크로머 같은 덜 대먹은 놈과 함께 놀았다고 아버지한테 꾸질함을 듣는 것이 무서워가 아니라 크로머 그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란츠 크로머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동등하게 취급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그 소년과 한데 어울리면 물론 우리가 원해서 어울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그쪽이고 우리는 그저 복종할 뿐이었다. 내가 크로머와 한데 어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의 명령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오래전부터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작업을 끝내고 우리는 강가에 땅바닥에 앉았다. 크로머는 퇴하고 강물에 침을 뱉었는데 그럴 때의 몸짓은 어른과 꼭 같았다. 침을 뱉고 싶은 자리에 명중시키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마다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짓거려 댔다. 모두가 못된 장난을 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치른 것처럼 우쭐대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잠자고 있었는데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크로머가 화를 내지 않을까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 두 친구들은 크로머가 우리를 다리 밑으로 끌고 올 때부터 나를 제쳐놓고 그의 편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외톨박이가 된 샘이었다. 그들 셋은 내 옷차림이나 태도를 미루어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무언의 반항이나 도전적인 행위로 간주한 것만은 사실이다. 더욱이 라틴 학교의 학생이고 상류사회 명문의 아들인 나를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다. 다른 두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내가 크로머한테 얻어맞는다고 해도 맞아 죽는다고 해도 말려주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불안감으로 가슴이 죄여 견딜 수 없게 된 나는 무슨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했다. 내용인 즉 거리 어기에 있는 물레방아 근처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한 부대나 훔쳤는데 그것은 보통 사과가 아니고 제일 맛이 좋은 레네테와 골든 파르멘의 종만 골라서 훔쳤다고 했다. 나는 코앞에 들이닥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없이 엉터리 거짓말로 꾸며했지만 일단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고지 듣도록 그럴듯하게 늘어놓는 데는 자신을 갖고 있었다. 기왕에 꾸며낸 도둑질 이야기니 위험물 저장소 같은 것으로 크로머의 환심을 살 때까지 계속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그 줄거리에 가지를 붙이고 잎을 달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 내리고 있는 동안에 한 놈은 망을 보고 있었어. 신나게 사과를 따고 있는데 부대가 깍쳤으니 그만 내려오라잖아. 망을 보던 놈이 말이야.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정말 부대가 터질 지경이야. 무거워서 끌고 가지도 못하겠던걸. 할 수 없이 절반가량 덜어놓고 반부대만 갖고 갔지만 나머지 걸 생각하니 아까워서 100일 수 있어야지. 30분쯤 지나서 또 습격했지 뭐야. 그땐 사과를 더 따진 않고 남겨두었던 것만 가져왔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곧 박수 소리가 날 줄 알았다. 거짓말을 꾸며 대다 보니 나중에는 너무 열이 올라 그 도둑질 이야기에 나 자신이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박수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거 정말이야? 한참 만에 프란츠 크로머는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얼굴을 찌르듯이 들여다보면서 위협하는 투로 물었다. 응 정말이고 말구 틀림없이 정말이라 이거지? 틀림없이 정말이야. 나는 시침이를 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틀림없이 정말이라고 맹세할 수 있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으나 크로머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응 하고 대답했다. 그럼 하느님과 영원한 행복에 맹세를 걸고 라고 말해봐. 하느님과 영원한 행복에 맹세를 걸고 나는 앵무새처럼 따라 말했다. 됐어. 크로머는 만족한 듯이 이렇게 말하고는 나를 쏘아보더니 얼굴을 저쪽으로 돌렸다. 아 이제 살았구나.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숨소리가 상대방 귀에 들리지 않도록 주의한 것은 물론이다. 그만 가자. 크로머가 몸을 일으켰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다리 위에 올라가자 나는 그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다가 이젠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뭐 그렇게 바삐 서두를 건 없잖아.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크로머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앞장을 서서 건들건들 걸어갔다. 나는 다른 박지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크로머는 우리 집 쪽으로 여전히 건들거리는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집앞에 도착하여 노쇠로 만든 현관문의 손잡이와 유리창문이 둔한 석양의 햇살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두 번째로 안도의 한숨을 그때는 다리 밑에서와는 달리 마음껏 길게 몰아쉬었다. 복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어머니 방이 열려있는 창문으로 커튼 자락도 보였다. 아, 아, 이제야 겨우 내 집에 돌아왔구나. 이렇게 밝고 평화로운 세계에 돌아올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나는 급히 문을 열고 뛰어들어 손을 뒤로 돌려서 손잡이를 당겼는데 어느 틈에 따라 들어왔는지 프란츠 크로머가 내 뒤에 서있지 타일을 깐 현관 바닥에 떡 버티고 선 그는 내 팔을 우악스럽게 움켜잡고는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니까 하고 나직 하면서도 기청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흠칫 놀라면서 그를 돌아다 보았다. 내 팔을 움켜잡은 그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이놈이 무슨 심수를 부리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나를 괴롭힐 작정이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생각했다. 큰 소리로 고함을 치르면 누가 달려와서 나를 구해줄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생각은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나는 물었다. 뭐 별것은 아니야.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신뢰했을 뿐이야. 다른 애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뭐야? 말해봐. 빨리 2층에 올라가야 해. 어? 그 과수원 말이다? 주인이 누군가 알고 싶어. 너는 물론 알고 있겠지? 난 몰라. 난 방학간 주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확실한 건 몰라. 크로몬은 크로몬은 갑자기 손아귀에 힘을 주더니 내 팔을 비틀어 돌리면서 자기 앞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나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자세가 되고 말았다. 그의 눈에는 악의가 가득 차 있었으며 이 먼저리에는 심술 굳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얼굴 전체에 잔인한 힘이 넘치는 그런 표정이었다. 과소원의 주인이 누군지 정말 모른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그 주인은 벌써부터 사과 도둑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거야. 어떤 놈이 훔쳐가는지 가르쳐주면 이 마르크를 준다고 했단 말이다. 그 도둑 대장이 꼬리가 이렇게 밟히고 말았으니 안됐군. 흠 이 마르크라. 아니야 아니야 난 뭐가 아니야 한 놈은 망을 보고 몇 놈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땄다고 아주 재미있게도 자세하게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 아니 하지만 프란츠 설마 내가 한 말을 퍼뜨리지는 않겠지? 이렇게 말은 했으나 그의 명의심에 호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아주 다른 또 하나의 세계에 속해 있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에게는 배신 행위쯤은 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의식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가 판이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뭐 퍼뜨리지 말라고? 그런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면 곤란한데 이것 봐 이 마르크 은하가 작은 돈인 줄 아니? 난 가난뱅이야. 우리 집에 너희 아버지처럼 돈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테지. 냄새나는 폐품더미를 뒤적여서 이 마르크를 만들자면 몇 년이 걸릴지 몇 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입술만 두어본 움직이면 되는 일을 포기하다니. 돈 많은 놈들은 가난뱅이 속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너무 등신 같은 소린 하지 마라. 이 마르크라. 어쩌면 더 생길지도 모르겠다. 도둑남을 모조리 잡아준 세민이 말이야. 그러고는 내 팔을 놓았다. 현관 안에는 이미 평화나 안전이 없었다. 크로모의 독소리 삼켜버린 것이다. 내 주위에서 밝은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프란츠 크로모는 나를 틀림없이 밀구할 것이다. 나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일러바칠지 모른다. 잘못하면 경찰관에게 붙잡혀 갈지도 모를 일이다. 불안과 공포가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모든 위험과 혐오가 나를 응징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훔치지 않았다는 말은 용인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에 걸고 맹세까지 하지 않았는가.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크로모를 매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호주머니란 호주머니에는 모두 손을 넣어보았다. 사과 한 개 나이프 하나 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 아 시계가 있었지. 케이스는 은이지만 바늘은 움직이지 않는다. 낡고 고장난 골동품 같은 시계다. 그것은 죽은 할머니의 유물이었다. 시간을 가리키지 않는 시계지만 그저 갖고 다니고 싶어서 갖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얼른 시계를 꺼냈다. 크로머 주인한테 일러받치는 건 너무해.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나 좀 생각해줘야 하잖아. 이 시계를 줄게.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어. 자 바다 은 시계야. 지금 바늘은 움직이지 않지만 알맹이는 고급이야. 시계방에 가서 조금만 손을 보면 돼. 시간은 딱딱 맞을 거야. 그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열분 웃음을 띄면서 그 큼지막한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였다. 나는 그 손을 보고 이 거친 손이 나에 대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적의를 품고 내 생활과 평화를 송두리째 움켜쥐려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은 시계야. 은. 나는 은이라는 데 악센트를 주어 다시 말했다. 이까짓 거 은이면 뭐래. 고문 아니냐 말이야. 게다가 고장까지 나고. 그는 완전히 멸시하는 틀어 내뱉듯이 말했다. 아니야 이것 봐. 프란츠 제발 부탁이야. 이걸 받아. 진짜 은이야. 그건 틀림없어. 이거 말고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그는 차가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 그만 가야겠다. 내 발길이 어디로 돌려지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 못하면 경찰에 연락해봐도 좋아. 거기 있는 폴리하고는 아는 사이니까 말이야.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이대로 돌려보냈다간 큰일이다. 나는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불만을 품고 돌아가면 도둑질 이야기를 퍼트릴 것이 뻔하다. 그 뒤에는 피란적인 결과로써 여러가지 고통이 내게 밀어닥친다. 그 지경을 당할 바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프란츠 프란츠 제발 제발 부탁해 고장난 시계를 줬다고 너무 섭섭히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돌려줘. 그래도 은이야 프란츠 주인한테 일러 바치겠다는 건 농담이겠지? 그렇지? 그래 농담이야 하지만 이게 진짜 농담이 되게 하려면 너는 톡톡히 내놔야 해. 프란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말해봐 무엇이든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웃기 시작했다.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다. 생각을 내가 꼬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알게 아니야. 난 지금 입만 떼면 이 마르크의 은화를 거머지게 돼 있어. 소나기에 거머진 돈을 내팽개칠 만큼 난 부자가 아니야. 그러나 넌 부자야. 좋은 은식에도 갖고 있는 부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놔. 네가 2마르크만 내놓으면 만사가 오케이야. 그의 속셈은 알고도 남았다. 그러나 은화 2마르크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없는 의미에 있어서는 10마르크 100마르크 아니 1000마르크도 마찬가지로 큰 돈이다. 내게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한테 맡겨둔 저금통이 있긴 했지만 그 속엔 숙부나 다른 손님들이 왔을 때 얻은 10페니히 5페니히 동전이 몇 개 들어있을 뿐이다. 그 밖에는 한 푼도 없다. 그 무렵 나는 양친으로부터 용돈이라고는 받아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생길 구멍이 없었던 것이다. 난 돈이 없어. 한 푼도 없어. 하지만 다른 물건 같은 거라면 뭐든지 줄게. 정말 돈은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없다. 크로모의 얼굴은 험상굳게 일그러졌다. 돈은 없지만 인디언 얘기책도 있고 인형도 있어. 참 컴퍼스도 있지. 그걸 모두 줄게. 크로모는 들은 척도 안고 있다가 퇴하고 달바닥에 침을 뱉었다. 듣기 싫어. 그따위 허툰 수적에 내가 넘어갈 줄 아니? 뭐 컴퍼스도 있다고? 날 더 이상 화나게 하지마. 돈을 내놓으란 말이다. 돈을. 그는 막무가내였다. 하지만 없는 걸 어떻게 내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주지 않아. 없는 걸 자꾸 내놓으라면 난 어떻게? 사정이 그렇다면 내일까지 돈을 마련할 여유를 주지. 내일 이마르크를 갖고 와. 방과 후 시장 어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알았지. 시장 어기로 갖고 오란 말이야. 만약 약속을 어기는 날이면 그땐 정말 용서 없어 각오해. 얘기는 알아들었지만 한 푼도 없는 돈을 어떻게 갖고 가? 이거 정말 야단났네. 프란츠 돈은 없어. 마련할 재간도 없는 걸. 그런 것까지 내가 결정해줘야 하니? 너희 집은 부잔데 왜 돈이 없어? 죽는 신용 하지 말고 내 말을 똑똑히 들어도. 내일 방과 후에 시장 어기. 알았지? 다시 말하지만 만약 안 갖고 오는 날엔 프란츠 크러머는 무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는 아까처럼 입을 삐죽거리면서 퇴웃 침을 뱉어놓고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힘도 없었다. 내 생활에 파멸이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부대끼느니 차라리 집을 뛰쳐나가 버릴까 투신 자살이라도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버린 나는 계단의 맨 아래층에 웅크리고 앉아 꼼짝을 안은 채 어둠과 함께 밀려오는 불행에 내 몸을 맡겼다. 리나가 장작을 가지러 바구니를 들고 내려오다가 어두컴컴한 현관 계단 아래에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리나에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는 계단을 올라갔다. 창문 곁의 옷걸이에는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파라솔이 걸려있었다. 나는 거기에서 가정과 양친의 한없는 애정과 그리움을 느꼈다. 방탕한 자식이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옛집의 이방 저방을 둘러보고 동경과 회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옛냄새를 들이마실 때 처럼 감사와 정성을 다하며 나는 그 모자와 파라솔에 인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밝은 세계 평화롭고 질서가 잡혀있는 제 일의 세계 이것이었다. 뜻하지 않게 과을을 범한 나는 모험과 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몸부름을 치다가 끝내는 기진맥진하여 황토핏 탕류의 밑바닥에 가라앉고 말았다. 내가 다시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은 적의 위협과 불안 위험과 치욕뿐이었다. 그 모자 파라솔 난익은 복도 현관의 선반 위에 걸려있는 커다란 그림 액자 그리고 방에서 흘러나오는 큰 누나의 목소리 모두가 정답고 그리웠다. 그 모든 것이 그때처럼 소중하게 여겨졌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것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했다. 소중하긴 하지만 이미 보물은 아니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모두가 내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었다. 나는 밝고 조용한 그 세계에 깨끗한 그 세계에 뛰어들만한 용기가 없었다. 내 발에는 매트로도 털어버릴 수 없는 때가 묻어있었다. 나는 내가 살던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리고 그 세계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림자를 안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비밀은 있었다. 마음에 걸리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내가 지금 집에 가까운 것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감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농담으로 돌려도 아무런 뒤탈도 없을 만큼 무가치한 것이다. 나는 지금 나를 저주하는 운명에 쫓기고 있다. 사방으로 쫓겨 다니고 있다. 아무리 달아나도 내게 뻗쳐오는 그 운명의 손길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그 운명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머니에게도 나를 지켜줄 만한 힘이 없었다. 가령 있다고 해도 나를 저주하는 운명의 손이 지금 내 뒷덜미를 움켜지려 한다는 말을 어머니에게는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된 이상 도둑질이건 거짓말이건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내 죄는 도둑질이나 거짓말에 국항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 죄는 어디까지 뻗어나가는 것인가. 악마 악마하고 악수를 한 것이 내가 저지른 죄의 근원이다. 나는 왜 그 애들을 따라갔을까. 나는 왜 아버지에게서 그처럼 주의를 받았는데도 크로모의 말을 들었을까. 나는 왜 하지도 않은 도둑질을 했다고 거짓말을 꾸며 했을까. 마치 그것이 영웅적인 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왜 자랑삼아 말을 했을까. 그것도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서까지 말이다. 그때 악마는 내 손을 붙잡은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평생 터로 괴롭힐 원수가 내 뒤를 쫓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내일 방과 후 시장 어기에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암흑의 세계를 향해 가속도적으로 치닫는 내 모습이 환상해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온 몸에 소름이 끼쳤다. 조금 전에 경험한 과우가 새로운 과우를 연달아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는 것과 시치미를 떼고 누나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거나 양친에게 인사를 하고 키스를 해도 내가 저지는 죄는 도저히 감춰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한테 숨기고 있는 비밀과 나를 저주하는 눈명이 내 몸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모자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순간적이긴 했지만 신뢰와 희망이 내 가슴 속에서 고개를 쳐들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털어놓고 심판을 받자 그리고 아버지가 내리는 판결에 복종하고 내 몸에 떨어지는 죄의 대가를 사양하지 말자. 아 아버지 아버지는 내게 벌을 내릴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보자. 지금까지 몇 번인지도 모르게 해온 참해를 한 번만 참고하면 된다. 진심으로 참해하면 아버지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한순간이다. 참으면 잠깐만 참으면 된다. 이건 얼마나 달콤한 반향을 갖고 있는 생각인가. 아버지의 동정을 사서 용서를 받는 방법 치고는 얼마나 아름다운 유혹인가. 그러나 그것도 순간적인 생각이 불과했다. 내게는 그럴만한 재주가 없고 용기가 없다는 것을 나는 의식했다. 설령 그런 재주를 부린다고 해도 실패로 돌아갈 것은 뻔한 일이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는 나는 자신이 저지는 죄의 대가는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러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전환점으로 하여 아마 영원히 악의 세계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될지도 모른다.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 내 비밀을 털어놓고 그들에게 고삐를 잡혀 이리 저리 끌려 다니면서 그들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그러면 결국은 나도 악인이 되고 만다. 나는 어른 티를 내고 어리석게도 영웅 행세를 했다. 그 응보가 지금 눈앞에 닥쳐온 것이다. 방에 들어갔을 때 물에 흠뻑 젖은 내 구두를 보고 아버지는 어디를 쏟아냈기에 신이 그 꼴이 됐느냐고 잔소리를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다행한 일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슬쩍 옆길로 빠져 나갈 수 있었고 따라서 아버지는 내 구두가 젖은 것 이상으로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야 나는 다른 일로 아버지의 꾸질함을 듣는 셈이 되었고 또 그런 꾸질함이라면 얼마든지 참고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기묘하고도 새로운 하나의 감정이 가슴을 스쳤다. 내가 아버지보다 한술 더 뜬다. 는 심술 구주면서도 통렬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나는 아버지의 우드남과 무지에 대해 일종의 경멸을 느꼈다. 구두를 적시며 쏟아닌다고 꾸질함을 듣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자 자기가 사실은 사람을 죽였고 그 살인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빵을 한 개 훔쳤다는 혐의로 취조를 받고 있는 피의자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것은 결코 스스로 혐오를 느낄 만한 감정은 아니었다. 강렬하고 매력적인 감정이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그 비밀과 그 죄에 나라는 인간을 돈으로 비끌어매고 그 돈의 위력으로 내게 불리한 모든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가장 매력적인 생각 가장 통쾌한 감정이었다. 아마 프란츠 크로머는 지금쯤 아니 벌써 나를 경찰이나 주인한테 밀고 했는지 모른다. 나는 생각했다. 이미 폭풍은 내 머리 위에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어린아이처럼 구두를 적셨다는 것만으로 꾸질함을 듣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 체험 가운데서 영원히 내 기억에 새겨질 중요한 사건이 형태를 갖춘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성한 권위에 최초의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년으로서의 내 생활이 자식으로서의 내 생활이 그 기반을 이루어준 지주에게 최초의 상처를 입힌 것이다. 우리 운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서언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이런 무형의 체험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균열이나 상처는 다시 암울 때가 있다. 그리고 통증도 곧 잊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의 영역에서 이러한 피를 흘리며 생존을 계속한다. 나는 비로소 갖게 된 이 새로운 감정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다. 이런 감정을 품게 된 것이 잘못임을 이으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사과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발에 입술을 갖다 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정신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는 본질적인 요인은 사과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아이들이라도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코 성인이나 현자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 문제를 검토하여 내일의 도피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집아도 도저히 가능성이 찾아질 것 같지 않았다. 공포와 불안에 쌓여있는 내 머리에 어떤 묘책이 떠오를 리가 없다. 그저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세기의 일변된 분위기에 호흡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고작이었다. 밤새도록 나는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보냈다. 벽시계와 테이블, 성서, 거울, 선반위의 책이나 벽에 걸린 그림 액자, 그런 모든 것이 내게 작별을 구하고 있었다. 내가 내가 살던 세계와 더없이 행복하고 멋있었던 내 생활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방관하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제2의 어두운 세계, 지금까지 내가 몸을 담아온 것과는 아주 동떨어진 이상한 세계에 내동댕이 쳐져 거기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악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깊이 뿌리를 내린 이상 나는 그 세계에서 꼼짝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죽음의 맛을 보았다. 세상에 그처럼 쓴 맛은 없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며 갱생에 대한 불안과 우려이기 때문이다.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대 위에 몸을 이었을 때 나는 기뻤다. 그리고 밤에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최후의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찬송가도 불렀다. 찬송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나는 부르지를 못했다. 가락이나 음정의 하나하나가 소태처럼 쓰고 독했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축복의 기도문을 외울 때도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하고 끝을 맺기가 바쁘게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일종의 좌절감 같은 것이 나를 가족들로부터 떼어버린 것이다. 하느님은 그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줬지만 내게는 주지 않았다. 나는 피로와 고독감에 못 이겨 도망쳤던 것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이불의 촉감과 더불어 안녕과 평화가 내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을 때 나는 과거로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여느 때나 다름없이 잘 자라 안녕 을 해주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그 발소리는 아직 내 침실에 남아있었고 어머니가 들고 있던 촛불의 빛은 침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지금이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어머니는 다시 들어올 것이 틀림없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눈치챈 것이다. 내보레 키스의 주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겠지. 어머니의 다정한 음성을 들으면 나는 울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면 돌멩이가 목에 걸려있다고 해도 녹아버릴 것이다. 목이 트이면 이것저것 모두 어머님 앞에 털어놔야겠다. 그러면 일은 깨끗이 해결되는 셈이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어머니뿐이다. 어머니의 힘으로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문틈으로 흘러들어오던 촛불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문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의 발소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모든 죄를 어머니 앞에 털어놓고 용서를 빌자고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풀이했다. 이윽고 나는 조금 전에 나로 돌아가 원수의 눈을 보며 골머리 앞은 그 사건에 얽혀들고 말았다. 프란츠 크로머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다. 가느다랗게 뜬 그 실눈으로 나를 쏘아보면서 무섭게 일그러진 입술로 비웃음을 던지고 있었다. 그 얼굴은 마주보고 있자니 쥐구멍이라도 찾아 도망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꼼짝할 수가 없었다. 원수의 얼굴은 점점 커지고 더욱 흉악해져 같다. 프란츠 크로머의 눈에서는 악마가 심수를 부릴 때와 같은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잠이 들 때까지 그런 크로머의 눈초리에 부대끼고 있었지만 일단 잠에 빠져버리자 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꿈속에 나온 것은 크로머도 아니고 친절히 나는 그 사건도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누나와 함께 보트를 타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다.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도 꿈에서 본 행복의 뒷맛이 아직 남아있었다. 누나들의 하얀 여름옷이 눈부신 햇살을 반사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자 나는 다시 그 낙원에서 무서운 현실로 끌려 끌려 나왔다. 잔악한 적과 얼굴은 맞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들어와서 지금이 몇신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큰 소리로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괴로운 표정이 어린 얼굴을 약간 들어 보이기만 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니?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속으로 됐다 하고 외치면서 더욱 괴로운 표정을 얼굴 가득히 띄었다. 이리하여 나는 얼마간 유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생각했다. 몸이 불편하니 오전에는 카밀레를 마시고 누워 있어도 좋다는 허락이 내렸다. 폭신한 침대에 누워 카밀레 차를 마시면서 옆방을 청소하는 어머니의 발소리나 부족한 주인과 리나가 현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 같았다. 그 전부터 나는 그런 소리를 듣는 데에 취미를 갖고 있었다. 학교에 수업이 없는 오전 동안은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매력, 마술적인 매력, 동화적 매력 같은 것이 있었다. 방 안에 흘러들어오는 햇살도 교실의 푸른 커튼으로 스며드는 얼룩진 빛과는 달랐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것들이 여느 때와는 달리 귀찮게 생각되어 진짜 맛이 나지 않았다. 아,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이따금 머리를 스쳤지만 사실 그럴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저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것뿐이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흔히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다르다. 학교를 쉬는 것쯤은 문제도 안 되지만 11시에 시장 어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크로머를 만나러 가지 않을 수는 없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도 오늘만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귀찮고 머리가 지끈질끈 쑤실 뿐이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어떤 묘안이라도 떠오르지 않을까 지끈거리는 머리를 짜낼 대로 짜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쨌든 11시에는 시장 어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벽시계가 10시를 가르쳤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좀 나은 것 같다고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듣는 말이지만 어머니는 조금 더 누워있으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럴 수가 없다. 11시라는 시간이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학교에 가야겠다면서 어머니의 호의를 부딪히고 밖으로 나갔다. 마음속에 짜놓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돈 없이 맨손으로 프란츠 크로모를 만나러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그 저금통을 갖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 그러나 이마르크가 없으니 그것이라도 갖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아주 맨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이다. 따로 방법은 없다. 돈독이 오른 크로모를 달랠 수 있는 것이 그 저금통 뿐이다. 맨발로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저금통을 거머쥐었을 때는 기분이 아주 이상했다. 그러나 어제 느꼈던 것처럼 불쾌한 기분이 아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저금통을 지고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 왔는데 그때 비로소 저금통의 열쇠를 갖고 오는 것을 잊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때까지도 가슴을 두드리는 심장의 고동은 맨발로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나 마찬가지로 내 몸을 흔들고 있었다.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는 작업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양철로 만든 저금통의 동전 구멍을 세부치로 잡아 누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주그러진 저금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이것으로 도둑질이 시작된 셈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과자나 과일을 슬쩍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비록 내 돈 이라고 는 해도 분명히 도둑질은 한 것이다. 나는 크로머와 그의 세계에 다가서고 있으며 그러다가 끝내는 지옥에 굴러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느끼고 의식적으로 또 하나의 나에게 저항해 보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되돌아설 수 없는 일이었다. 내디딘 발길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저금통이 쭈그러진 입으로 토해낸 돈은 모두 65페니 밖엔 안 되었다. 65페니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낫다. 나는 알맹이가 빠져나간 저금통을 현관 계단 밑에 감춰놓고 집을 나섰다. 이상했다. 기분이 아주 이상했다. 이런 기분으로 대문을 나선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들키면 큰일이다. 나는 65페니 이래 꼭 움켜진 채 시장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시간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 나는 일부러 길을 돌아 변모하는 거리의 뒷골목을 어깨를 움츠리고 걸어갔다. 좁은 골목길 양쪽에 늘어선 집들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보였고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무서워 보였다. 모두가 내게 의심의 눈초리를 퍼붓는 것 같아서 얼굴을 들고 걸을 수가 없었다. 도둑질이 발각될까 겁먹은 사람처럼 견눈질로 주위를 살피면서 휘청거리는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나와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언젠가 가축시장에서 1달러를 주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 생각났다. 그러자 갑자기 내게도 그러한 기적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끌고 앉아 하느님께 빌고 싶어졌다. 그러나 내게는 이미 하느님을 찾을 권리가 없었다. 가령 하느님이 특혜를 베풀어 내 발등에 2달러를 떨어뜨려준다고 해도 쭈그러진 저금통의 입은 아물지 않는다. 프란츠 크러머는 약속한 장소에 와있었다. 먼 발치에서 그 실눈으로 나를 흘끗 쳐다보고는 일부러 천천히 걸음을 옮겨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이 마르크는 틀림없이 갖고 왔을 테니 주급히 굴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얼굴이었다. 내 곁으로 오더니 따라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눈짓을 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으로 옮겨 여유있는 태도로 보이면서 슈트로가의 뒷골목을 지나 다리를 건너서 거리 여기에 있는 새로 지은 집 앞에서 발을 멈췄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그 집은 현관문도 창문도 달려있지 않았다. 그러모는 주위를 둘러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복도를 지나 맨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벽에 등을 딱 붙이고 눈짓으로 나를 부르고는 손을 내밀었다. 내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65페니히 를 움켜진 채 호주머니에 넣고 있던 손을 빼고는 주먹을 펼쳤다. 그리고 큼지막한 그의 손가락 위에 내 손의 것을 옮겨 놓았다. 그는 뭉툭한 손가락으로 동전을 튕기듯이 세어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5페니히 동전에 튕겨진 소리가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샘을 끝냈다. 뭐야 모두 65페니 밖에 안되잖아 그는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의 그 눈 내 몸을 녹여버릴 것처럼 이글거리던 그 눈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 어 나는 우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엔 없었다. 그러나 묘하게도 그처럼 독이 올라있던 그의 눈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몇 마디 핑계를 늘어놓을 만한 용기가 생겼다. 어 이것뿐이야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다 털어봤어 이게 전부야 모자란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이것밖에 없어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려고 해도 이것밖에 없어라는 말 이외에는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이것밖에 없어 이거라도 받아줘 머리가 좀 영리한 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아주 딴딴한 쇳덩어리 군 그래 어른 티를 내느라 음성은 부드럽게 내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바늘 끝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런 말 트럭 크로머는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무쇠 대가리하고 이러니 저러니 해봤자 통하지 않을 문제고 좋아 니 힘으로 마련할 수 없는 돈을 억지로 놀으라는 건 아니야. 그런 사정쯤은 봐주지. 자 이 동전 몇 입도 돌려주겠어. 그놈이라면 이렇게 등신처럼 놀지는 않겠지. 그놈이 누군지 너도 알만하지? 그놈이라면 너처럼 값을 내리깍지는 않을 거야. 약속한 돈이 이마르크면 이마르크 딱 쥐어준단 말이야. 하지만 난 이것밖에 없는 걸 어떡해? 이건 내 저금통에서 꺼낸 돈이야. 이것뿐이야. 저금통에서 꺼냈든 어디서 꺼냈든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들어봐. 난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아? 가르쳐줘. 난 널 괴롭히고 싶지는 않다. 이게 65패이 히라. 얼마를 더 내놔야 하는 건 그건 알지? 넌 나한테 1마르크 35패이 힐을 빚진 셈이야. 그 빚은 언제 갚겠니? 그건 꼭 갚을게 프란츠야. 지금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내일이나 모레 그때까지 기다려봐. 내 어떡하든지 마련할게. 하지만 한꺼번에 갚긴 어려워. 이런 얘기는 아버지한테 말 못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그런 건 몰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내가 또 말하지만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난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이 마르크는 지금 당장이라도 받아낼 수가 있어. 하지만 이 처지를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그 방법을 쓰지 않으려는 거야.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난 가난뱅이야. 너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학교에 다니잖아. 점심도 나보다 훨씬 맛있는 걸 먹지 이쯤 말해두지. 여하튼 여유를 줄게.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너의 집 앞에서 휘파람을 불테니 갖고 나오란 말이야. 내 휘파람 소리 들어봤지? 그걸 신호로 한다. 내일 모레 오후 휘파람 1마르크 35페니히 알겠지? 그땐 깨끗하게 결말을 내야 한다. 크로몬은 휘파람을 길게 불었다. 기억해 두라는 것이다. 어 알았어. 프란츠 크로몬은 내 대답을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서 볼일은 다 봤다는 듯이 밖으로 나갔다. 우리들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는 하나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밖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프란츠 크로몬의 휘파람 소리가 갑자기 들린다고 하면 지금도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열어본 그 소리를 들었다. 그 휘파람은 내 머릿속에 언제까지나 그 여운을 남길 것 같다. 집에서 놀 때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휘파람 소리는 내게 붙어 다녔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그 소리에 끌려 다녔다. 나는 그것을 내 운명으로 생각했다. 하늘이 맑고 높은 가을날 오후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 정원의 조그마한 화단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덜어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나도 모르게 묘한 충동을 느껴 유년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년 시절의 나와 함께 즐겁게 노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의 나보다 나이가 적고 선량하며 불안을 모르는 순진한 어린 아이의 놀이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럴 때도 크로머의 휘파람은 용서없이 뛰어들어 아름다운 공상의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을 짐작하고 단단히 대처해봤지만 그놈의 침범은 막아낼 수가 없었다. 휘파람 소리를 들은 이상은 더 있고 싶어도 화단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놈의 뒤를 따라가 돈을 마련하지 못한 데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것이다. 약 2, 3주일 동안 그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런 내게는 몇 년의 세월 아니 몇 백년 몇 천년의 아주 영원한 것으로까지 생각되었던 것이다. 나는 좀처럼 돈을 만져볼 수가 없었다. 갖고 있었다고 해도 오펜히 동전이나 일크로스엔 은화가 고작이었는데 그것도 리나가 지갑이 든 바구니를 부엌에 놓아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감쪽같이 훔쳐낸 것이었다. 크로모를 만날 때마다 나는 경을 치기가 일수였다. 그는 내가 자기를 고의적으로 속여 자기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박탈했고 빚도 갚으려 하지 않으며 악마처럼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독서를 퍼부었다. 그 이전엔 그런 굴욕감과 절망을 맛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저금통에는 장난감 돈을 넣고 쭈그러진 곳을 대충 고쳐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었다. 저금통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뒤부터 나는 어머니의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 것 이상으로 무서워했다. 저금통의 입이 왜 쭈그러졌느냐고 다그쳐 물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맨손으로 프란츠 크로머를 만나는 일이 여러 번 되풀이 되자 그 악마는 종종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 방법이란 나를 끌어내다 잔심부름도 시키고 자기가 할 일을 내게 떠맡기기도 하여 마음껏 부려먹는 것이었다. 시킬 일이 없으면 괴팍한 짓을 시작한다. 10분 동안 한쪽 발로 뛰어보라거나 길을 가는 사람의 우도 뒤쪽에 종이조각을 붙이고 오라 하여 나를 못살기 구는 것이다. 여러 날 밤을 두고 꿈속에서까지 그런 고역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 나는 병상에 누워있었다. 걱정할 만한 병은 아니지만 밤이 되면 열이 오르고 가끔 식은땀도 흘렸다. 어머니는 아무래도 증세가 이상하다면서 걱정을 했다. 그것이 내게는 도리어 고통스러웠다. 어머니의 걱정에 대해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양심적인 해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내 방에 들어와서 막자리에 눈 내게 초콜릿을 한 개 주었다. 그것은 내 유년 시절을 생각나게 했다. 말썽없이 하루해를 보내고 잠자리로 돌아가면 얌전하게 놀았으니 이걸 먹고 자라고 하면서 곧잘 초콜릿을 주고 냈던 것이다. 어머니는 침대 머리에 서서 차 초콜릿 하고 옛날처럼 상을 주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왠지 모르게 슬펐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니 하고 물으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걸 먹고 차렴. 싫어 안 먹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일부러 심술 굳은 투로 대답 했다. 어머니는 초콜릿을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나를 불러 어젯밤엔 왜 그랬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 일처럼 어리둥절한 얼굴로 우물쭈물 넘겨버렸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의사를 불러왔다. 나를 진찰한 의사는 매일 아침 냉수 마찰을 하든가 찬물로 몸을 닦으라고 일렀다. 그 무렵에 나는 일종의 정신 창난 상태에 빠져있었다. 우리 집의 질서와 평화 가운데서 나는 유령처럼 절제를 잃은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가족들과 한데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단 한 시간도 나 자신의 존재를 잊은 적은 없었다. 아버지는 가끔 그런 나를 불러다 놓고 신랄하게 힐책 했지만 그전처럼 쉽게 꺾여들지는 않았다.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구정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완고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다. 카인 그 구원회에서 나를 건져주는 구원의 손길은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에서 뻗쳐왔다. 동시에 어떤 새로운 것이 내 생활 속에 파고들었는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다. 내가 다니는 아티나 학교에 학생이 하나 새로 들어왔다. 그 학생은 최근에 이 고장으로 이사온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이었는데 팔엔 상장을 두르고 있었다. 나보다 한 클래스 위였고 나이도 몇 살이 더 많았다. 그는 곧 내 주목을 끌었다. 나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모두 그에게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딘가 모르게 이방인처럼 보이는 그 학생은 겉보기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다. 어느 모로 뜯어봐도 소년다운 인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직 개구쟁이 뒤를 받지 못한 우리들과 함께 있으면 어른 같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사처럼 점잖게 구는 것이다. 별로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일은 거의 없었고 더구나 술래잡기 같은 놀이에는 끼어들지 않았다. 다만 선생님들에 대한 그의 태도가 자신에 차있고 한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다른 학생들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뿐이다. 이름은 막스템이 아니라고 했다. 어느 날 그것은 우리 학교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어떤 이유로 다른 학급 학생들이 우리 교실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데미안의 학급이었다. 우리 반 학생들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학급 위인 데미안의 반은 장문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줄곧 데미안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 생김새가 내게는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밝고 영리해 보이며 품이 있는 그의 얼굴에 훌륭한 장문을 찍기 위해 주의력을 집중하고 있는 표정이 떠올라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은 숙제를 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를 추구하고 있는 학자처럼 보였다. 솔직히 말해서 데미안은 내 호감을 살만한 인물이 못되었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비위에 거슬리는 데가 있기까지 했다. 그는 나보다 체격도 좋고 훨씬 인격적이었으며 지나치게 냉담한 느낌을 갖게 했다. 그의 태도는 도전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늠름하고 침착했다. 눈은 항상 사람을 멸시하는 것 같은 표정을 머금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어딘가 애수의 그늘에 쌓여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눈을 제일 싫어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소년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어른처럼 점잔만 빼려고 하는 그 눈이 어쩐지 비위에 거슬렸던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여하간의 내 관심은 언제나 그에게 쏠려 있었다.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찾게 되고 눈앞에 나타나면 언제까지나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 눈만은 보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있었다. 어쩌다가 그와 시선이 마주치면 나는 얼른 고개를 옆으로 돌려버리곤 했다. 그 눈만 보면 아무 죄가 없는데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무렵에 그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볼 때 내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 생각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대미아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개성적인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두드러져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남의 눈에 돋보이지 않으려고 모든 면에서 여간 조심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이들과 어울려 함께 뛰고 놀면서 그들의 놀이 동무가 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왕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데미아는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각자 자기 집을 향해 뿔뿔이 헤어졌을 때 그는 성큼성큼 걸음을 떼어 나를 앞지르더니 뒤를 돌아보면서 말을 건넸다. 어린 티를 보이려고 애써 우리의 흉내를 내었지만 그 어른다운 어조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너무나 점잖었다. 함께 가지 않을래? 그의 조용한 어조에는 친밀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래도 좋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우리 집을 가르쳐 주었다. 아 거긴가? 그 집은 나도 알아 대문 위에 이상한 걸 갖다 붙인 그 집 말이지? 난 그걸 보고 꽤 재미있는 집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점잖은 그 얼굴에 열분 웃음을 띄고 말했다. 나는 처음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얼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벌써 우리 집을 알고 있다는 것을 놀랍게 생각했다. 점잖기만 보이는 그 눈은 그처럼 날카로운 관찰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대문 위의 것은 일종의 문장 이었다. 아치형의 문 양쪽 위에 아치의 초석 겸 장식으로 붙여놓은 것인데 오랜 세월을 두고 비바람에 식겨 몇 번이나 다시 칠한 페인트 퇴색해 퇴색해 가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그 문장은 우리 집 가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었다. 난 왜 그런 걸 갖다 붙였는지 잘 몰라. 나는 더듬거리면서 그 문장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했다. 음 무슨 새 모양을 하고 있지만 새가 아니면 짐승이 머리일 테고 어쨌든 그런 종류야. 아주 오래된 거지. 우리 집은 옛날엔 수도원이었대. 수도원이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이제 집에 가면 잘 봐. 아주 재밌는 거야. 그 문장은 새가 아니면 짐승 머리 같다고 했지만 난 매가 아닌가 생각해.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문장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데미안은 무슨 유쾌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참 아까 나는 너희 선생님의 얘기도 들었어. 이마에 표지가 붙어있는 카인의 얘기였지? 어때? 재미있었어? 재미있다니 천만의 말씀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가운데 재미있는 거라곤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 감정을 그대로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른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어 아주 재미있었어. 데미안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뭐 나한테까지 본심을 속일 필요는 없어. 나도 들었지만 그 얘기는 사실하고 달라. 수업시간에 듣는 얘기는 아무리 재미있는 거라도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마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한 건 사실하고는 다른 데가 많아. 선생님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말투는 언제나 그렇지. 특히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 섰을 땐 더 하단 말이야. 하나님이니 죄인이니 하고 해내빠진 얘기만 늘어놓으니 재미있을 리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리고 자세한 데모까지는 얘기하지 않더군. 음 내가 알기론 데미안은 여기서 잠시 말을 끊고 웃는 얼굴로 돌리면서 이런 얘기가 너한테는 지겹게 들리지 않을까 하고 묻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난 이렇게 생각해. 그 카인의 얘기는 전혀 다른 방향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지. 분명히 학교에서 배운 건 틀림이 없고 모두 올바르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선생님들이 보는 것과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야. 오히려 관점을 달리한 그쪽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 가령 말하자면 카인의 경우도 그렇지. 그 이마에 붙은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설명 선생님의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거야.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형제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형이 동생을 죽인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또 동생을 죽인 그 사나이가 나중에는 불안감에 쌓여 괴로워하거나 후회를 한다. 그러고는 키가 꺾여 은둔 생활을 한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러나 그러나 그 사나이가 동생을 죽인 상으로 특별히 받은 그 훈장이 그의 수호신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한다는 것.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응. 그건 그래. 나는 데미안의 이야기 속에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들은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데에 처음부터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그런데 카인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더니 어떻게? 데미안은 또 내 어깨를 두드렸다. 무슨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그러는 걸 보면 아마 버릇이 돼 있는 모양이었다. 아 그거야 간단하지. 얘기의 발단이 된 건 이마에 붙은 표지야. 그 사나이 얼굴에는 어떤 마력을 지닌 훈장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대항할 만한 용기를 내지 못했어. 그 훈장 덕분으로 그 사나이는 물론 그의 자손들까지도 사람들을 위압하고 불안과 전율을 줄 수가 있었지. 그런데 그 사나이 얼굴에 붙어 있다는 훈장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건 아마 아니 틀림없이 우표의 소인과 같은 게 이마에 찍혀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야. 이 세상에 그런 심한 일이 있을 리가 없지. 오히려 그것은 여간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 즉 보통 사람들이 익히 보호한 것보다는 조금 정도가 높은 지혜와 용기를 담고 언제나 번뜩이는 빛을 내고 있는 그의 눈이었어. 그 사나이는 권력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던 거야. 그런 연유로 해서 사람들은 이 사나이는 남을 위압하고 복종시키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표지가 바로 이마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그렇지만 어떤 일이건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버릇이 있어. 그리고 자기네들 처지에 합당하고 자기네들 형편에 맞아 들어가게끔 정의를 내린 그 해석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법이야.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 권력의 상징인 표지를 본래의 뜻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반대의 의미로 해석했던 거야. 말하자면 그런 표지를 붙이고 다니는 놈은 모두 악마다 하는 식으로 말이야. 사실 그 패들은 악마라고까지는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좋은 인상은 주지 않았어. 용기를 가진 개성적인 인간은 어느 세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호감을 사지 못하는 법이지. 그런 인간은 얼굴만 봐도 징그러운 짐승을 만났을 때처럼 기분이 잡치니까 말이야.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우글거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고마운 일이 못 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인간들에게 별명을 붙이고 악평을 퍼뜨렸지.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복수의 방편이었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런 수단으로 복수를 계속하고 있는 셈이야. 무슨 복수냐고?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데에 대한 복수지. 소극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간은 갚은 셈이야. 내 말 알아듣겠어? 어... 그러니까... 그럼 카인은 조금도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이거 이상한데... 그럼 성서에 나오는 얘기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인 건가? 음...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지. 태구 쪽부터 내려오는 얘기를 전설이라고 하지만 그건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거짓말을 꾸며대서 전설을 만든 건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 반드시 올바르게 전해진다고 는 볼 수도 없고 또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한다고 볼 수도 없어. 요컨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카인이란 사나이가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무서워하는 겁쟁이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한 복수의 수단으로 이마에 표지가 붙은 악만이 쥐니하고 근거도 없는 말을 꾸며서 짓거리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뿐이야. 카인과 그의 자손이 정말 일종의 표지를 달고 다녔고 또 이 세상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데가 있었다는 건 사실인 이상 내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야. 이건 장담할 수 있어. 아니 그럼 이 얘기는 거짓말이고 네가 한 얘기는 진짜란 말이야? 때려 죽였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나는 몰라서 물어보았다. 아니 놀란 게 아니라 감동했던 것이다. 그렇진 않아. 죽인 건 정말이야.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때려 죽인 거지. 음 맞아 죽은 놈이 정말 동생인지 누군지 그건 나도 확실히 몰라. 하지만 그까짓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인간은 모두 형제니까 말이야. 어쨌든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때려 죽인 건 사실이야. 어쩌면 그것은 영웅적인 행위였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지 않은지도 몰라. 한 놈이 맞아 죽은 뒤부터 겁쟁이들은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게 됐지. 그래서 약한 놈들은 한 대 몰려다니면서 살인기가 없어져야 다리를 펴고 자느니 살인기를 딴 세상으로 몰아내야 하느니 하고 죽는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한 거야. 그럼 왜 그 살인기를 죽여버리지 않느냐 하고 누가 물으니까 이 겁쟁이놈들은 우리는 모두 용기가 없고 힘도 약한 사람들이라서 하고 대답하지는 않고 죽여버리다니 천만의 말씀 아무리 힘과 용기가 있기로 서니 그런 짓을 어떻게 한단 말이요. 그 사나이 얼굴에는 표지가 있어. 하느님이 붙여주신 표지가 있단 말이요. 하고 그럴 듯한 핑계를 대고는 도망쳐버렸어. 대략 이런 경로를 밟아서 카인의 얘기가 꾸며진 거야. 이건 물론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틀림없어. 하다 보니 얘기가 너무 길어졌군. 자 그럼 데미안은 아르트가의 옆골목으로 발길을 옮겼다. 나는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허탈감에 쌓인 채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카인이 훌륭한 인간이고 아벨이 겁쟁이라니 카인의 이마에 붙은 표지가 신성한 표지라니 엉터리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밖에 안된다. 엉터리 란 말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하느님은 어디 계신단 말인가. 하느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말이다. 하느님은 아벨의 희생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지 않았는가. 엉터리 소리.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나는 데미안이 내 머릿속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서 놀린 거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놈은 영리한 머리를 갖고 있다. 치거리는 말숨씨도 아주 그만이다. 그러나 카인이 훌륭하고 멋있는 사나이라니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내가 성서나 그 밖의 이야기에 대해 그때처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 덕분에 오래간만에 프란츠 크로머를 잊을 수가 있었다. 한 몇 시간 동안 아니 밤새도록 크로머를 만난다는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성서를 뒤적여 카인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았다. 내용은 간단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한 이야기를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어둬놓고 제멋대로 해석을 내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만약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면 살인자는 모두 자기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떠벌려도 무방하다는 셈이 된다. 이게 어디 될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넌센스라고 그런 엉터리 말에 귀를 기울인 건 데미안의 얘기가 구수하게 들렸고 어감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그것뿐이다. 그의 말투는 마치 당연한 얘기라도 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지 않았는가 게다가 그 눈은 물론 나 자신도 어딘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수궁이 간다.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정신을 잃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까지 밝고 깨끗한 세계에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아벨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두운 세계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왜 그럴까? 왜 어두운 세계로 전락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렇다. 이때 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순간 아주 숨이 막혀버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이 횡매는 것 같았다. 내 불행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거기에 첫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몹시도 기분이 불쾌하던 그날 밤 아버지와 나 사이에 그 문제가 약이 되었을 때 나는 비록 순간적이긴 했지만 아버지와 그의 밝은 세계와 지혜를 경멸했던 것이다. 그렇다. 그때 나는 카인이 됐다. 동시에 내 이마에 그 표지를 붙였다. 그것이 내 이마에 붙여지는 순간 나는 그 표지가 악이니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숭고한 인격자의 표지로 생각했던 것이다. 악을 알고 그것을 미워하며 불행 속에 빠져도 참고 견딘다는 점에 있어서 나는 단연 아버지를 능가한다. 어느 누구보다도 선량하고 신앙심이 깊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고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없다. 물론 그 무렵에 나로서는 그 문제를 이처럼 뚜렷한 사색의 형식으로 체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러한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감정의 반사작용과 기묘한 흥분의 연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를 슬프게 하는 동시에 내 가슴을 자랑으로 가득 채워주었던 것이다.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여겨진다. 두려움을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짓거려댄 대미안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기묘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꾸며댈 만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대미안 말고 또 있을까? 그는 카인의 이마에 붙어있는 표지에 대해서 기괴한 해석을 내렸다. 그때의 그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 눈에서 이상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가 바로 대미안 자신이 카인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카인을 닮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카인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변론한 것이 아닐까. 그의 눈에서 그의 눈에서 그런 빛이 흘러나온 것은 무슨 까닭일까. 카인에게 맞아죽은 아벨이나 그 밖에 겁이 많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그토록 바보 취급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대미안이 바보 취급을 한 그 사람들 힘이 약한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선량한 양들이 아닌가. 대미안의 이야기와 그의 본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생각이 또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상념은 끊이지 않고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말하자면 잔잔한 옷에 돌멩이가 날아든 거나 마찬가지다. 잔잔한 옷을 하는 게 어린 내 영혼이었다. 카인이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표지에 대한 문제는 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시도해야 할 인식과 회의와 비판의 출발점이었다. 다른 학생들도 나만큼이나 대미안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누구나가 그에게 이상한 흥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나는 대미안에게서 들은 카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짓거리지 않았다. 이방인과 같은 이 편입생 주변에는 여러가지 소문이 떠들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 소문을 전부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대미안이라는 인간을 아는 데 있어 빛을 던져주었을 것이고 그 인간성에 합당한 해석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대미안의 어머니가 굉장한 부자라는 맨 처음에 퍼진 소문뿐이다. 그녀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는 일이 없고 아들인 대미안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 모자가 유태인이라고 떠벌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쩌면 회교도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막스 대미안의 주먹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그의 학급에서 제일 힘센 녀석이 싸움을 걸었지만 그는 상대하지 않고 슬금슬금 피하는 눈치를 보였기 때문에 몸짓은 크지만 힘은 별로 없는 줄 알고 신이 나서 덤벼들었다가 호되게 혼이 났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싸움판을 목격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미안은 상대방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움켜진 것뿐 주먹질 한 번 안 했는데도 힘자랑을 하면서 싸움을 건 그 놈은 맥을 못추고 쩔쩔매다가 달아나버린 후 며칠 동안은 양쪽 팔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 잠시 동안이긴 했지만 대미안에게서 맞섰던 그 소년이 죽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그로부터 여러 가지 소문과 구구한 억척이 꼬리를 물었다. 모두가 흥분과 놀라움의 씨를 뿌리는 이야기였다. 얼마 동안은 모두 그 정도로 만족했다. 그러나 곧 새로운 소문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퍼졌다. 대미안이 어떤 여자아이와 보통 사이가 넘는 정도로 사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프란츠 크로모와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크로모와 만나기만 하면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2-3일 동안 휘파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간혹 있었지만 크로모의 마술에 걸려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프란츠 크로모 그들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내 뒤를 따라다녔고 꿈속에서까지도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 환상의 세계나 꿈속에서도 말도 못할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나는 꿈속에선 완전히 크로모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남달리 꿈을 많이 꿨기 때문에 현실보다 꿈속에서 생활할 때가 더 많았다. 그리고 꿈속에 환영에 시달려 체력이나 기력은 약할 대로 약해져갔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주 꾼 꿈은 크로모가 심심풀이처럼 내 얼굴에 침을 뱉거나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놓고는 내 등에 올라타서 말을 몰고 가는 장난을 하는 것이었는데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힌 것은 도둑질을 시키는 일이었다. 나는 언제나 도둑질을 하는 꿈을 꾸다가 눈을 뜨곤 했는데 꿈에서 깨어나면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크로모가 시킨 것은 도둑질 뿐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무섭고 소름이 끼쳤던 것은 내 아버지를 죽이라고 하는 그의 말을 고역할 수가 없어 시퍼런 칼을 들고 아버지한테 덤벼든 꿈이었다. 크로모는 단검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는 길가 가로수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이윽고 어떤 사람이 다가오자 그는 나를 그쪽으로 떠밀면서 저놈을 찔러 죽이라고 했다. 그 사람은 바로 내 아버지였다. 거기서 꿈이 깼다. 크로모의 마술에 걸려있던 나는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간혹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막스 데미안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데미안이 내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이상하게도 꿈속에서 였다. 난 다시 난폭한 짓을 당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등에 올라타는 것이 프란츠 크로모가 아니라 막스 데미안 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내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는 점인데 상대방이 크로모였을 때는 고통과 치욕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의 힘을 다하고 반항했고 그러다 지치면 이를 악물고 그 고역을 참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상대가 데미안으로 바뀌고 부터는 그것이 조금 더 고통스럽지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런 고역을 당하는 것이 즐거움인지 슬픔인지 조차 분간을 하지 못한 채 덮어놓고 하라는 대로 했던 것이다. 이런 꿈을 두 번 꾸고는 상대가 다시 크로모로 바뀌었다. 꿈에서 체험한 것과 현실에서 체험한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벌써부터 어려운 일 아니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프란츠 크로머와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갚아가던 1마르크 35페니히의 빚을 완전히 청산한 뒤에도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끊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점점 깊이 그 마술의 소나기로 빠져들어갔던 것이다. 빚을 갚은 돈이 모두 훔쳐낸 것이었음을 알고 있는 크로머는 거미줄에 친친 감겨있는 파리처럼 나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본격적으로 도둑질을 시키려고 들었다. 그는 툭하면 아버지한테 모두 일러바치겠다고 위협했다. 그런 위협을 받을 때마다 나는 거져볼 수 없는 불안에 쌓여 골머리를 알았지만 거기에서 받은 고통보다도 왜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스스로 아버지한테 털어놓지 않았던가 하는 후회가 더 가슴을 찔렸던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돌리고 후회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또 언제나 후회만 하고 있을 것도 아니었다. 때로는 누구의 잘못이건 동기가 어떻게 되었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었다고 체념하기도 했다. 운명의 저주를 받은 탓이라고도 생각했다. 이런 일로 내 양치는 적지 않게 속을 태워 쓰리라 생각된다. 악령의 마술에 걸려 나는 그처럼 즐거웠던 공동생활 이렇던 낙원을 되찾았을 때와 같은 감회를 느끼기까지 했던 밝은 세계의 가정생활을 외면하게 되었다. 내겐 어울리지 않는 생활 이었다. 나는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괄시를 받았다. 특히 어머니가 더했다. 어머니는 나를 악당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병신 취급을 했다. 내가 그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하는 것은 나를 대하는 두 누나의 태도로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누나들은 나를 금이간 접시라도 만지는 것처럼 소중히 다루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한없이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들의 태도에서 뚜렷이 나타난 것은 악령의 마술에 걸려 있거나 운명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나를 힐책 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어쨌든 나라는 인간이 악의 본거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가족들이 종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구제하기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감격했다. 참다운 마음으로 참회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낙원을 낙원을 동경하는 것과도 같은 욕구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를 때도 있었으나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빈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내 고백을 들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위로하고 동정은 해주겠지만 나라는 인간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뭐가 어떤 이에도 이 사건 전체가 운명의 장난에 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것이 단순하고도 일시적인 탈선 행위 정도로 간주된 것부터가 잘못이다. 거기에서 내부랭은 완전히 형태를 갖추고 밀어닥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열한살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어쩌면 이렇게 해도 섬세한 감각과 깊은 상상력이 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그것은 나도 알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과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감정의 일부를 개념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그러한 개념이 없으면 체험 자체도 없는 줄 안다. 내가 이처럼 깊은 고뇌 속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한 예는 내 생일을 통해서도 점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나는 프란츠 크롬으로부터 브루크 광장으로 나오라는 호출을 받았다. 거역할 수 없는 박해자의 명령이라 비가 오건 뭐가 오건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광장으로 간 나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나무 밑에 서서 크로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내 호주머니에는 먹지 않고 남겨두었던 과자가 두 개 들어있었다. 돈은 한 푼도 없었다. 그래서 돈 대신 과자를 갖고 온 것이다. 일단 만난 이상은 무엇이든 그의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빗물을 머금은 나뭇잎이 그 무게에 못 이겨 한 입 두 입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입들을 발로 끌어모아 질끈질끈 밟으면서 내 악령을 기다렸지만 그는 점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광장 모퉁이나 발걸음이 뜸한 뒷골목에서 이렇게 몇 시간이고 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은 수없이 되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별로 지겨운 죄를 모를 만큼 예사가 되어 있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 그것이 불운이건 행운이건 남의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의 길을 걷는 것처럼 나는 크로모라는 절대자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크로머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날은 그다지 성가시게 굴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내 옆구리를 주먹으로 두어 번 쥐어바꾸는 과자를 빼앗더니 담배를 한 대 줄 테니 피워보겠느냐고 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크로머는 여느 때보다는 기분이 썩 좋아 보였다. 참 잊어버릴 뻔했다. 그는 과자를 씹으면서 발길을 돌리다 말고 되돌아서서 말했다. 다음에 올 땐 네 누나를 데리고 와. 나이 많은 쪽 말이야. 이름이 뭐라더라? 나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청하게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네 누나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하지만 크로머 그건 무리한 부탁이야. 난 누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누나도 오지 않을 거야. 이건 반드시 어떤 책력을 꾸미기 위해 구시를 붙여보는 게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의 상투수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되지도 않을 것이 뻔한 일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나를 당황하게 만들어 놓고는 내 목을 쥐었던 소나기의 힘을 천천히 풀면서 어떤 거래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얼마간의 돈을 주든가 돈이 없으면 다른 물건이라도 주고 악마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상했다. 그의 상투수단에 변조가 생긴 것이다. 그럴 수 없다고 내가 거절을 해도 그는 조금 더 화를 내지 않았던 것이다. 한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둬야 할 점에 있어. 난 네 누나하고 친해지고 싶어졌다. 뭐 안되는 걸 억지로 끌고 나오라는 건 아니지만 언젠간 기회가 생기겠지. 가령 이런 것도 있지. 어떤 장소를 지정해놓고 산책이 나아져고 하고 거기로 데리고 나오란 말이야.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것처럼 거기에 끼어들 테니 말이야. 내일 만나서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이만하지 내일 휘파람을 불테니까 빨리 나와. 그가 돌아갔을 때 나는 어렴풋하게 남아 그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를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사내아이와 계집아이가 나이가 좀 들면 어떤 비밀에 가까운 금지된 일을 서로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간혹 들었던 것이다. 크로머는 그런 짓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망측한 일이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단연코 거절해야 한다. 나는 결심을 굳혔다. 그러나 그 뒤에 돌아올 크로머의 보복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처할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래도 이래도 내 말은 못 듣겠어 하는 크로머의 잔인한 목소리가 가슴을 쥐어들게 했다. 불안과 절망에 쌓여 나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브루크 광장을 가로질러 힘없이 걸음을 옮겼다.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노예 생활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나직 하면서도 기운 찬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흠칫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뒤를 쫓아오더니 어깨를 붙잡았다. 그것은 우악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아, 난 누구라고 깜짝 놀랐어. 나는 더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마크스 데미안이었다. 데미안은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이 그때처럼 어른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다. 내 위치보다 한층 더 높은 곳에 서서 내 마음속을 환히 꿰뚫고 내려다보는 것 같은 눈이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런 일로 놀란 데서야 어디 사내값을 하겠나? 말투는 더욱 어른스러웠다. 부드럽고도 무게가 있는 어조였다. 어, 그렇지만 난 정말 놀랐는걸.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놀란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인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거 이상한 대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될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겁을 내다니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이상해지고 호기심이 구름처럼 끓어오르는 법이야. 이 아이는 반드시 무슨 걱정거리를 갖고 있다 하고 상상할 수도 있지.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걱정의 시간부터 다니니까 말이야.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너는 겁쟁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은 분명히 겁쟁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야. 어때 그렇지? 근데 물론 영웅의 기질을 타고난 것도 아니야. 너는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어. 그리고 아마 무서운 사람. 내게 겁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야. 누구를 무서워하지? 설마 이 데미안을 무서워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역시 그렇군. 음 그런데 누구지? 네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모르겠어. 그런 말 듣기 싫어. 그는 내 옆에 와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그의 옆모습을 견눈질로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가령 말이다. 내가 너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는 듯한 그의 시선을 온몸에 느꼈다. 나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난 너를 이용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 아주 유쾌한 실험이야. 너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잘 들어봐. 난 독심술이라는 것을 간혹 써보고 있어. 마술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신기하게 보이지. 여러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어. 자, 그럼 한번 해볼까? 나는 너한테 호감을 갖고 있어. 동시에 흥미도 느끼고 있지. 그러니까 호감이나 흥미의 대상인 네 마음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어진 셈이지. 실험의 제1단계는 이미 끝났어. 너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바로 제1단계의 실험이야. 너는 언제나 불안을 안고 가슴을 재고 있어. 이것은 네가 무서워하는 어떤 물건이 있거나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왜 그렇게 됐는가?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해. 우리 인간은 원래 즐겁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공포나 불안의 대상이 있으면 그런 생활 속에 몸을 담기가 어렵지. 잘 들어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억압당하고 있다는 증거야. 가령 네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할 경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너는 그 사람에게 눌려서 살게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한참 동안 누가 내 가슴을 부젓가룩으로 휘저은 것 같은 충동을 느껴 정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었다. 데미안의 얼굴은 여느 때나 다름없이 점잖고 영리해 보였으며 호감을 느끼게 했으나 부드러운 표정은 조금도 없었다. 인자하면서도 엄격한 인상을 주는 어른의 얼굴 같았다. 저지는 잘못에 대해 동정은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다. 나는 점점 미궁에 빠져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데미안은 마치 마법사처럼 내 앞에 서있는 것이다. 알겠지? 그는 다시 물었다. 다짐을 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독심술이라는 것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게 보이지만 극히 당연한 일이야. 가령 예를 들면 언젠가 내게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가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도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가 있어. 이건 다른 얘기지만 네가 간혹 내 꿈을 꾼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는 그만두는 게 좋겠다. 내가 알고 있는 놈들은 대개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 바보지만 너는 머리가 좋아. 나는 머리도 좋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가끔 얘기를 나누고 싶어. 너도 싫진 않겠지? 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데미안은 내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시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유쾌한 실험이나 계속하자. 지금까지 알아낸 것은 소년 S에게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 제3자에게 비밀의 열쇠가 쥐어져 있다는 것. 그 비밀이 탈로 나면 소년 S의 처지가 몹시 곤란해진다는 것. 어때 내 독심술이 빗나간 건 아니지? 나는 이미 그의 영향력에 굴종하는 위치에 놓여있었다. 꿈속에서 크로머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귀에 담으며 무조건 수긍하는 몸짓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내 입에서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는 그 목소리가 내 가슴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 음성. 나 자신보다도 나라는 인간을 더 잘 알고 있는 듯한 음성이었다. 데미안은 내 어깨를 힘있게 두드렸다. 그럼 딱 들어맞은 셈이군. 나도 그러려니 생각했지. 아 이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아까 광장 모퉁이에 있던 그 예. 이름이 뭐지? 나는 다시 놀랐다. 내 가슴의 비밀이 고통의 소용돌이 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두 팔을 허우적거리면서 발버둥지 쳤지만 좀처럼 헤어날 것 같지가 않았다. 그 애라니 브루크 광장엔 아무도 없었어. 나 혼자 나무 밑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걸. 데미안은 웃었다. 시치민을 떼지 말고 내 독심술에 실험물이 돼 있다는 걸 잊은 모양이군. 그의 이름이 뭐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프란츠 크로머 말이야? 나는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됐어. 너는 나하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야. 그의 이름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데미안은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너하고 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주 다정한 친구가 될 거야. 틀림없이 그렇게 데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하지만 프란츠 크로머란 놈은 악당이야.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하지? 어. 그래. 나는 불안의 그늘이 한꺼풀 벗겨진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면서 말했다. 그놈은 악당이야. 사탄이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놈이 알면 큰일이야. 악당보다 더 무서운 놈으로 둔갑해서 나를 괴롭힐 테니까 내 입장이 아주 곤란해져. 넌 그놈을 알고 있어? 그놈도 너를 아니? 뭘 그리 겁을 내? 무서워할 건 조금도 없어. 그놈은 나를 몰라. 나도 그놈을 모르고 지금은 서로 모르지만 앞으로 사귀어 봐야겠어. 일반 소학교 다 아니니? 어. 몇 학년이지? 5학년. 그놈을 만나더라도 내 얘기는 하지 마. 아무 얘기도. 걱정하지 말래도 그 애한테 네 얘기를 할 필요가 어디 있겠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프란츠란 놈의 얘기를 좀 해주지 않을래? 어때? 그럴 생각은 없니? 미안해 대미안. 용서해줘. 난 그놈 얘기라면 생각조차 하기 싫어.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유감인데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실험을 좀 더 계속하고 싶지만 너를 괴롭힐 수는 없으니까. 너는 정말 그놈이 그렇게 무섭니? 그럼 부질없는 공포심은 버려야 해. 그러지 않고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어. 알았지? 하긴 그래.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해. 누가 공포심을 갖고 싶어서 갔나? 아마 너는 모르겠지만 네가 짐작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나는 네 사정을 알고 있어. 이건 아까 실험한 독심술의 제1단계의 결과로 보아도 알만하지. 그 놈한테 빚진 거라도 있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별로 문제거리가 아니야. 그보다 아니야. 난 말을 못하겠어. 아무래도 말이 안 나와. 그 놈한테 진비질 갚을 만큼 내게 돈을 주면 될 게 아니야. 그만한 돈은 나한테 있어. 그것으로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프란치 얘기는 그만해. 제발 부탁이야. 빚만 갚아가지고 안 돼. 아니 그것도 아니야. 난 정말 말을 못하겠어. 그놈이 알면 난 큰일 난단 말이야. 걱정 마 싱클레어. 지금 말 못하겠다는 걸 언젠가는 나한테 얘기해 주겠지? 그게 네 비밀인 모양이구나. 나한테 털어놔봐. 나쁘지는 않을 테니. 털어놓다니. 안 돼. 나는 정신없이 소리쳤다. 하기야 네 마음에 달렸지만 말이야. 너를 괴로움에서 건져주려는 내 성의가 무시되는 것도 고마운 일은 못되지. 안 그래? 독심슬로 네 마음속을 알아내는 것보다 직접 네 입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 난 크로모와 같은 악당이 아니니까 안심해도 좋아. 설마 나를 그 악당과 같은 종류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이야. 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무슨 얘기를 자꾸 하라는 거야?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왔어. S라는 소년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말이야. 어쨌든 나는 크로모처럼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아니란 것만 알아줘. 내 말을 믿어서 손해댈 건 조금 더 없어. 나를 믿어봐.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도 얼마쯤은 침착해질 수가 있었다. 침묵의 덕분인 것 같았다. 그러나 데미안이 어떤 방법으로 내 비밀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만 가야겠어. 데미안은 레인코트에 깃을 세우면서 말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말하겠는데 싱클레어 너는 그놈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야 돼. 그놈이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주 죽여버리는 거야. 네가 그런 결심을 갖는다면 너를 존경하지. 힘이 모자라면 도와줄 수도 있어. 나는 다시 불안해졌다. 이놈의 불안은 왜 그렇게도 자꾸 찾아오는가. 갑자기 카인의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음산한 불쾌감을 주는 것들이 내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다. 막스 데미안은 웃으면서 말했다. 빨리 집에 가봐. 반드시 좋은 방법이 생각날 거야. 때려 죽이는 게 제일 간단하지.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가장 간단한 방법이 최상책이거든. 다시 말하지만 너는 크로모하고 모든 관계를 끊지 않는 이상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 놈은 알겠지? 집 앞에 당도하니 먼 길을 떠났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다. 크로모와 나 사이에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래의 것 미래의 행복 같은 것이 끼어들고 있었다. 나는 이미 외툴박이가 아니었다. 이때 비로소 나는 비밀을 안고 살아온 지난 몇 주간이 얼마나 무섭고 고독했는가 를 깨달았다. 그러자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생각했던 것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참회하면 마음은 편해지겠지만 완전히 구제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거의 참회가 끝난 것 같은 상태에 있었다. 다만 내 참회를 들을 사람이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닌 가족 이외의 남자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누가 앞에서 참회를 하건 나는 구제의 예감이 강렬한 향기처럼 내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불안이 멀리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불안을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적을 상대로 장구한 시일에 걸쳐 무서운 투쟁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완전히 비밀 속에 숨겨놓고 조용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매일처럼 들려오던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뚝 끊어졌다. 하루 이틀 사흘 벌써 일주일째 들리지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악마가 앞으로 내 집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감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을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난다. 나는 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내 마음의 자세였다. 새로운 자유에 반신반의 했던 나는 그의 휘파람 소리가 일주일 동안이나 끊어졌다는 사실조차 믿을만한 자신이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불안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프란츠 크로머가 나타날 때까지의 문제였다. 나는 차일러가의 뒷골목에서 크로머와 마주쳤다. 그는 내 모습을 보자 흠칫 놀란 것처럼 걸음을 멈추더니 얼굴을 찡그리고 발길을 돌려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순간이었다. 내 적이 무서운 내 박해자가 나를 보고 달아나버린 것이다. 내 사탄이 나를 무서워한 것이다. 기쁨과 놀라움이 내 온몸을 뒤흔들었다. 그 무렵 데미안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간만이야 데미안 별일 없었어 싱클레어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얘기나 좀 들어볼까 하고 크로머 녀석 이젠 너를 괴롭히지 않지? 네가 그 놈을 혼내줬어?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줘. 난 도무지 모르겠어. 그 놈은 아주 꺼져버렸어. 그거 잘 됐군. 만약 다시 나타나면 아마 그럴 염려는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워낙 뻔뻔한 놈이니까 이렇게 말해. 데미안을 잊어버렸어? 하고 말이야. 아니 그럼 네가 그 놈을 두들겨 패줬니? 이거 정말 정말 고마워 데미안 아니 때리지 않았어 몇 마디 얘기로 버릇을 고쳐줬지 앞으로 싱클레어를 못살게 굴면 좋지 않을 테니 조심하라고 다 일렀을 뿐이야 정말 멋있구나 그런데 데미안 돈 같은 걸 주지는 않았겠지?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 천만에 그런 방법은 이미 네가 시험해 보았을 텐데 나는 그가 어떤 방법으로 크로모를 응징했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지만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곁을 떠나버렸다 나는 전부터 그에게 느껴오던 감정으로 답답한 가슴을 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것은 감사함과 놀라움 불안 호감과 내면적인 저항 등이 기묘하게 뒤엉킨 감정이었다 나는 며칠 후에 그를 또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때는 이야기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카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은 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생각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게는 되지 않았던 것이다 도대체가 감사라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덕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어른은 완전한 인격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내가 막스 데미안에게 배은 망덕한 행위와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이러한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행위나 태도를 추워도 후회한 적은 없다 만약 그때 데미안이 나를 크로모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한평생 고욕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확신하고 있는 바이다 그 당시 나는 크로모로부터의 해방을 내 젊은 날의 최대의 체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를 해방시켜준 사람은 자기가 갖다준 기적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된 나를 외면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내게는 배은 망덕한 행위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기묘한 것은 내가 나타낸 호기심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대미안이 내게 암시해준 여러가지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왜 그랬을까 카인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독심술을 알고 싶다는 갖가지 호기심을 나는 어떻게 해서 누를 수가 있었을까 호기심을 억제하고는 단 하루도 못 살겠다던 내가 아니었던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실은 엄연하다 나는 악마의 사슬에서 풀려나오는 나를 보았던 것이다 나는 다시 밝은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낙원이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미 나는 불안의 발작이나 공포의 엄습에서 벗어나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심장의 고동소리도 내 고막을 두드리지 않게 되었다 나를 속박했던 마법사의 쇠사슬은 토막토막 끊어지고 말았다 나는 이미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었다 전과 같은 라틴어 학교의 학생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다 내 본능은 되도록이면 빨리 이전의 균형과 안정을 되찾기 위해 전력을 닿아여 그 공포와 위험에서 나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내 죄와 불안에 찬 사건 전체가 놀라운 속도로 내 기억에서 사라져 아무런 흔적도 인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한편 나를 구해준 대미안을 그러한 악의 사건과 함께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쓴 일도 현재의 나로서는 이해가 가능한 일이다 저주와 한탄의 계곡에서 프란츠 크로모라는 악마의 노예가 되어 험한 가시밭길을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나는 상처입은 영혼의 충동으로 있는 힘을 모두 지었자 안녕과 행복이 가득 가득 차있는 이전의 세계로 도망쳐 나왔다 나는 다시 문을 열어준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나들 곁으로 순결한 향기 속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아벨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막스 대미안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다시 찾은 자유를 영원히 향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악의 소굴로 다시 끌려 들어갈 걱정도 없어졌을 때 나는 오래전부터 간절히 소망하고 있던 것을 실행에 옮겼다 참회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쭈그러진 입으로 장난감 돈을 삼키고 있는 저금통을 보였다 그리고 박해자의 악행과 내가 겪은 고욕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으나 쭈그러진 저금통과 그 전과는 표정이 달라진 내 눈을 보고 역시 그 전과는 어감이 달라진 내 목소리를 듣고는 내 병이 나았다는 것과 내가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탕한 아들의 귀가를 축하하는 의식에 참석했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 방으로 데리고 갔다 같은 이야기가 몇 번이고 되풀이 되었고 여러가지 질문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양치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것으로 나는 완전히 해방된 셈이었다 모두가 멋있고 아름다웠다 한 가정의 귀공자가 되었다 그리고 양친과 누나들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소년이 되었다 누나들과도 자주 어울려 재미있게 놀았고 기도를 올릴 때는 구제받은 자의 기쁨과 회개한 자의 정성을 다하여 옛날에 부르던 그리운 찬성가를 함께 불렀다 그것은 모두 내 진심이었다 허식이나 허식이나 기만은 이미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내가 데미안을 일부러 빨리 잊으려고 한 이유를 여기서부터 설명해야겠다 참회를 한다면 나는 막스 데미안에게 해야 할 일이었다 그 참회는 그처럼 화려하고 감동적인 것이 못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가장 보람있고 근원적인 성장을 갖다주는 것임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 무렵에 나는 밝은 세계 이렇던 낙원에 들러붙어 있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뿌리를 뻗고 있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세계에서 떠밀려 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데미안은 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았다 막스 데미안은 그 세계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프란츠 크로모와 걷는 길과는 방향이 다르지만 밝은 세계에는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이 세계에 속해 있지 않는 한 데미안도 나를 악의 길로 끌어들이려는 유혹자임에는 틀림없었고 그 악의 길이 어두운 제2의 세계로 통하는 이상 데미안은 프란츠 크로모와 같은 인간인 것이다 그런데 그 어두운 제2의 세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어두운 세계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 이야기는 딱 덮어두어야겠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아벨이 된 지금 어떻게 아벨을 버리고 카인을 예찬하는 자들의 심부름을 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표면에 부각된 외형적인 사정은 이상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내면의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내가 프란츠 크로모와 악마의 마수로부터 구출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나 자신의 힘이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인간의 길로 돌아가려다 발을 헛디딘 셈이었다 그러나 친절한 손이 발을 헛디디어 비틀거리는 나를 인간의 길로 인도해주자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로 어머님의 품속으로 신앙심 깊은 어린이의 세계로 뛰어든 것이다 나는 일부러 나이보다 더 어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어리광도 부리고 개구쟁이 짓도 했다 크로머의 노예가 되어 있던 나는 다시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했다 나 혼자서는 움직일 능력도 없었고 방향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양친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작정을 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선택해주는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길 유일한 세계로 통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옛날의 밝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데미안을 의지하고 데미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내가 데미안에게 의지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그의 기묘한 사고방식의 불신감을 느끼고 있는 이상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불신보다는 불안이 더 큰 이유가 되어 있었다 만약 데미안에게 의지했더라면 내 양친의 경우보다도 내게 요구하는 것이 훨씬 많았을 것이고 격려와 경고 모멸 야유 등으로 나를 좀 더 독립된 인간으로 만들어보려고 했을 것이 틀림없었다 이제야 겨우 나는 모든 것을 깨닫고 뉘우칠 수가 있게 되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통렬하게 저항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길을 걸으려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난 뒤 그 의문을 풀어보려는 호기심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카인이 아벨보다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그리고 아는 말이 그러한 해석은 별로 신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버지의 설명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그러한 견해는 원시 그리스도교 시도에도 여러 종파에 의해 설명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카인파도 있었다 물론 그런 괴변적인 해석은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이단적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카인의 행위가 정당하고 아벨이 그릇된 인간이라고 할 경우 당연한 결론으로서 신이 과오를 범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성서의 하느님은 절대적 존재인 유일신이 아니라 허위의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된다 카인파들의 설명은 그러한 괴변을 줄거리로 한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 설교도 하고 선교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한 이단적 설교는 우주에서 사라져버린 지가 이미 오래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종교와 신앙에 대해 호기심이 싹뜩이 시작하는 학생들이 그런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단적인 해석에 귀를 기울이지 말도록 각별히 유의해라 유의해라